내가 안 보이는 거 근데 이 상태로 해요? 자 주연아 이 상태가 좋을까 아니면은 잘 돌려줄까 또까지 익히긴 했죠? 자,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좋을까 자, 이렇게 가서 여기서 맺히는 게 편할까 아니면은 내가 좀 더 맞춰준 자세에서 이렇게 튕겨야지 상대가 더 맞춰야지 천천히 맞춰준다 자,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내 머리 비누 내 머리 비누 더 낮아야 돼 더 낮게 상대가 잡으면 잡으면 더 낮게 상대가 잡으면 잡으면 이게 찌면 더 낮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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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렸을 때 상대가 들어가 볼게요 혹시 응 잘 안나요? 감사합니다.